국회 산자중기위가 8일 중기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UMF와 팀원 위정산 사태에 대한 발언도 오갔는데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은 UMF와 팀원 위정산 사태에 대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와 중기벤처기업부를 질타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에 요구해왔던 팀웨프 피해자들에 대한 고금리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그간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팀웨프 사태에 정부 책임이 있음을 꾸준히 지적해왔지만 피해 판매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부의 구제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는데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팀웨프 미정산 금액은 총 1조 3천억 원, 피해 업체 수는 약 4만 8천 개 사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미정산 금액 천만 원 미만 업체는 90% 내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한편 정부의 팀웨프 미정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집행률은 전체 자금 대비 16.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주희입니다.